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피가 바다로 달려갔어요. 추피는 큰 파도 위를 팔짝팔짝 뛰며 놀았어요. 파니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모래사장의 작은 웅덩이에서 놀았어요. 추피는 삽과 양동이로 바닷가에 근사한 모래성을 쌓았어요. 두두야, 이 성의 왕은 바로 너야. 그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추피가 만든 모래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추피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해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라켓도 있어요. 하지만 파니가 배드민턴 라켓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드디어 간식 시간이에요. 엄마는 추피에게 과자를 주었어요. 아빠는 파니에게 과일조림을 먹여주었어요. 추피가 말했어요. 파니야, 오빠 과일조림 조금만 줄래? 그럼 오빠도 과자나 줄게!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물속에 숨어있던 모래사장이 늘어났어요. 젖은 모래 속에서 추피는 맛조개와 가리비를 찾고 있어요. 조기지를 찾으려면 모래사장을 잘 살펴보고 파헤쳐야 해요. 추피는 바위에 붙어있는 홍합을 발견했어요. 추피가 바위 옆으로 다가가자 작은 개가 재빨리 도망쳐버렸어요. 물가에서 추피는 뜰 채로 새우도 잡았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많이 잡았죠? 양동이 좀 주세요. 아빠가 추피를 보고 말했어요. 우리 추피 참 잘하는구나! 오늘은 맛있는 새우 요리를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추피는 새우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미잘과 미역이 있는 웅덩이에 새우를 놓아주었어요. 추피가 커다란 소라를 발견했어요. 소라를 귀에 대고 있으니까 바닷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소라를 집에 가져갈래요! 추피한테 멋진 놀잇감이 생겼어요. 은? 기만 Lehr